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수용보상가액 수령한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랑 납부 완료하고 이제는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령보상금으로 재투자를 하실 수 있잖아요. 재투자를 생각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절세 팁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 소유자가 공익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간인데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 여기서 농지는 2년인데요. 2년 이내에 부동산이 있는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와 있다 있는 지역 등에서 종전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만 대체 취득 부동산 지역이 부동산 소재지 시도 또는 있다 있는 시도 이외의 지역이면서 투기 지역인 경우에는 감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고 꼭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고요. 현재 설정된 투기 지역은 서울 15개 구와 세종특별자치시인데요. 대체 취득 부동산 지역이 투기 지역이거나 추후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취득세 다음 감면 요건으로 부재 소유자랑 취득 형태를 살펴볼 텐데요. 부재 소유자 즉 수용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및 그와 있다 있는 시군구 지역에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자이거나 주민등록은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하지 않은 자는 그 부재 소유자로 해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취득은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 취득과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는 원시 취득 형태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즉 증여 또는 상속은 비과세 충족 요건이 아니게 되므로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해서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용전 부동산 명의자가 다를 그 대체 취득한 부동산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취득세 감면인데도 상당히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중한 보상가액을 더 절세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